안녕하세요. 약국세무 5분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국개국 시의 권리금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초 알려드린 대로 약국개국 시에는 기존 약국을 인수하거나 신규 약국을 개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국개국 시 권리금 세금 문제는 약국을 개국하기 위한 장소에 다른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 발생합니다. 먼저 권리금이란 사업을 영업하려는 자가 기존 시설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해당 장소의 영업상의 이점을 대해서 금전 등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권리금이라고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권리금을 영업권이라고 말하고 회계적으로는 무용자산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권리금에 대해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연계돼서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해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인적이나 물적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다른 약국이 있었던 장소에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포괄양수도도 가능하고 반면에 다른 업장의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는 포괄양수도가 안 되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세법상 제외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권리금을 양수도 시의 세금 문제는 두 가지로 부가세나 원천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존 약국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기존 약국 입장에서는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해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을 하셔야 하고요. 혹시나 다른 업종, 다른 과세 사업을 하던 사업장이었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제외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따르고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지급에 관련된 원천세 신고는 사업을 양수하는 양수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는 2018년 현재 기타소득에 대한 70%의 경비만큼을 인정받고 남아있는 기타소득에 대해 20%의 원천징수 세율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게 되고요. 사업을 양도한 양도자는 이렇게 신고된 기타소득에 대해 다음에 5월 종업소세 신고 때 기타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해서 종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게 종업소세 신고 의무입니다. 이런 부분은 먼저 약국을 개국하면서 여러 가지 세금 문제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나 세법적 판단이 중요할 수가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 반드시 상의하시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국 개국시 권리금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약국 세무 5분 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